로마 교황은 제국의 최고 권력이 황제가 아니라 교권에 있다고 믿고 있었어 바르바로사는 그런 교황을 설득하는 데 실패하자 또 한 명의 교황을 직접 내세웠지 하지만 두 명의 교황이 서로를 파문시켰기 때문에 이 계획은 제대로 들어맞지 않았어 결국 바르바로사는 다시 한 번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 교황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2천명의 독일 기사는 이탈리아 반도로 쳐들어간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지 북구도시 중 가장 큰 밀라노는 사실상 롬바르디아의 수도였어 밀라노의 영주들은 자부심이 대단한데다 매우 호전적이었지 바르바로사는 밀라노를 점령하여 로마에 있는 교황이니 곧목일을 보이기로 마음먹었어 전하려는 메시지는 분명해서 신성 로마 지음의 유일한 황자는 오직 우리들이 바로바로 살아낸 것이지 해야됨 해야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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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 이탈리아는 참혹하게 파괴되어 제국의 수중으로 넘어갔지. 하지만 이탈리아는 항복하지 않았어. 오히려 밀라노가 함락됨으로써 이탈리아 도시들은 바로바로 선을 더욱 증오하게 되었지.